3월 중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해 연구 용역 발주가 실시됩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말경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과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에는 2호선 트램 노면 전차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이 다뤄질 계획입니다. 한편 용역기간은 2년이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은 오는 2021년 예정돼 있습니다.